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레버블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아 이 의자 한번 안해줘 아무것도 안했는데 벌써 270일이야 다 좋았습니다 아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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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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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아직 아닙니다. 아직 아닙니다. 아직 아닙니다. 이렇게 레벨업을 해보았습니다. 레벨업하는게 쉽지가 않네요. 이제 겨검치가 6541억입니다. 아니죠. 아니죠. 6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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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415억 6조 5,415억입니다. 아 그렇고 천재아핵이 260에 매핵인데 보시면은 아잉 내핵 아이가 해 아이가哲 매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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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maek인데 이렇게 올렸는데 그냥 체감상 일곱? 여섯 일곱 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히 저도 안 재봐가지고 그래도 그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조 5,410억이면은 하루에 10% 까면은 20일 걸리는 건가? 30일 걸리는 거지 어쨌든 이것으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